한글자막 by 김재현 자 그러면 저희의 개좌를 좀 수리해 주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교보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하는 마켓인사이트.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어제 등락 소폭으로 등락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미국 시장 차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일봉 화면 여러분 띄워주시면 보시면 나스닥의 일봉 보고 주봉 보고 있는데 왜 이걸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리냐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공포심리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락폭이나 또는 요즘의 하락의 흐름을 보면 이게 공포스럽게 하락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조심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냥 조심조심하는 경계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저 옆에 좀 가리긴 했지만 나스닥의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나스닥 주봉. 그리고 다우의 주봉 그 다음 화면요. 다우의 주봉을 보시면 지금 4주 연속 아래 꼬리가 달리고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봉이죠. 이게 지금 아래로 틀지 않았어요. 다우 선수는요. 사실은 S&P500도 그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특히나 다우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가끔 하다 보여드리는 다우 운송지수 있지 않습니까? 다우 운송지수는 오히려 거꾸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되게 우습죠. 보면은 일봉상 보면은 최근에 하락하는 동안 다우 운송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시장을 보여주는 저희 뭐 자동차 같은 거 들어가는 겁니까? 조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요. 어제도 다우 0.1, 다우 0.3, S&P500 0.2% 조금 빠졌어요. 소폭. 플러스 나왔다 마이너스 나왔다 그랬는데요. 다우 운송지수는 0.9%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쪽이나 제조업 쪽이나 아니면 화학 이런 쪽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연관된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어제 중화권 주식이 좀 내렸습니다. 항생이 1.4%, 대만이 1%, 상해가 1.25%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한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주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WTI는 80.56달러로 여전히 상승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공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의 대수는 94.5포인트에 관해되고 있고요. 어제 원화가 1,200원 위로 올라섰다가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해내지 못하고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데 원화 약세가 좀 두드러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안화나 달러나 유로화나 이런 것들이 크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원화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 위에 있다가 1.57%로 살짝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 예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6% 하락, 인텔이 2.3% 하락하면서 필라델 대표 반도체 예수가 1.3%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누수가 나오면 우리 큰일 났다. 오늘 반도체 삼성자 하이너스 오늘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이걸 반영하면서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선반영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과 자동차 강세를 보이고 대형길주와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닥은 1.3% 하락을 해서 2,91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저점이 2,901포인트였습니다. 약간 반등을 줬는데 반등이 약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36% 하락해서 940포인트 끝났고요.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8,246억 손 매도했는데요. 하루예요. 개인들이 9,794억 매수했고 기관들이 1,998억 매도했는데 특징적인 건 말씀드리면 어제 연기금은 소폭이지만 489억 쓴매수였습니다. 연기금이 지난 3주간 계속 동반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매도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시장의 선물이 하락을 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한 그 시점의 뉴스들은 헝다그룹의 달러표시 채권이자 미지급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는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리 동결했죠. 그러나 11월에 인상할 것이고 22년에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좋지 않은 역량을 지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이 보도와 함께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6만 전자. 우리 시장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제 삼성전자 때문에 정말 많은 짤이 돌아다니고 많은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2,100조 정도입니다. 지금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2,100조. 네. 애플 하락뿐이 안 되는 시초인데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500조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이 전체 70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500조면 약 25%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의 역량을 굉장히 크게 받는 시장이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수가 반등을 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8,200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삼성전자를 7,600억 매도했습니다. 전부 다군요, 거의.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동차 정유화학은 매수했습니다. 네이버를 650억 매도하고 카카오 410억 매도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시가총회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7,600억, 네이버 650억, 카카오 410억이면 이것만 합치면 거의 9,000억 가까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아니었는데 시장 투자 심리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 반등하지 못하거나 추가 하락하는 그런 종목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어제 코스닥 종목은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6대4 정도 됐습니다. 상승 종목이 약 40% 정도 됐어요. 굉장히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초토화시킨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즉, 여기서 반등을 해나가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 대용주 중에 현대차 같은 것들도 잘 버티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모르지 못했어도. 특히 국내 기관들이 거래를 그동안 매수하면서 있었던 종목들은 강밥 정도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섹터 및 테마를 좀 보면요. 어제 강세 섹터는 섬유의복 화학 철강 금속이었고요. 약세는 전기전자, 은행, 종이목재, 유통통신이었습니다. 은행이 어제 빠진 건 금리 동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테마별로 보면 리비안 관련, 리비안이 IPO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 관련 주가에 에코캡, 우신시스템, 대원화성, PHA, DAK테크 등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정류와 에코가스의 정류주들은 유가가 오르니까 S-OIL이나 GS, 함가스공사, SK가스, 대성에너지 이런 게 올랐고 유화 종목들도 어제 오를 모습을 나타냈는데 유화 종목은 정류주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유화 종목에 있는 애경유화는 항공과 관련됐고 LG화학은 배터리와 관련돼 있고 하나솔루션은 태양과 관련돼 있어서 전통적인 화학이 아니고 다 이제 업종 다변화한다는 거죠. 업종 다변화한 쪽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제 미국은 유가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정류주가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태양망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옛날에 생각나세요? 이거 지금 꽤 오르던 거 한 10년 전 생각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가가 오르면 태양광이 항상 올랐어요.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의 또다시 한 번 시장이 그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유가가 계속 오르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정류주가 계속 오르고 정제바질이 높아진다라는 이슈로 계속 유가가 오르는 부분, 정류관주가 오르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다시 투자자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약세는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는 전부 약세였어요. 최근에 계속 그렇고요. 이거 아마도 이거는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인터넷 대표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캐릭터 상품에 있는 만화, 캐릭터, 왕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좋았죠. 이런 데들이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좋았었는데 어제는 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의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바탕에 깔려 있는 거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제수익률, 달랜드스, 유가가 하향 안정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제수익률만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때 우리 3%에서 제가 방송을 이 시간에 했으니까요. 3월 달인가 1월에서 3월까지 오르는 동안 1.7% 위로 올랐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1.6%대로 가니까 시장은 안정화됐다고 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가이든 국제수익률이든 달랜드스든 뭐든 간에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시장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하향 안정이라는 게 빠지는 걸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약간 하락을 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면서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단계적으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1,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1,200원을 넘어가면 3,000포인트를 깬다라는 게 전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깨고 2,900까지 간 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전율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중화권 시장에서는 장마판에 소포 반등을 하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미국 시장은 소포 둥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선물이나 지수의 오후 반등으로 인해서 아래 꼴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 1월에 매매 기술이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더니 그거 조회수가 100만 거의 가까이 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정 프로님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약세일 때는 주식을 언제 사야 된다고요? 오후에 해야 됩니다. 시장이 약세일 때는. 시장이 약세일 때는 오후에. 네. 시장이 강세일 때. 살려면. 네. 산다면. 산다면. 시장이 강세일 때 강한 종목은 아침에 사야지. 오후에 산다 그러면 맨날 놓친다. 강한 종목은. 그렇지만 시장이 약세일 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장이 약세일 때는 시장이 확인하고 아래 꼴이 달면서 터닝하스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만큼 빠졌으니까 그냥 사면 되지. 이 정도 하락했으니까 그냥 사가지고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강력하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돼야지 그런 아래 꼴이 달면서 양봉이 나오는데 지금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소포 등락 속에서 종목별, 섹터별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터닝하는 종목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래 꼴이가 달리면서 오후에 올라야 된다는 걸 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선물의 5분봉입니다. 지수 5분봉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쭉 빠졌어요. 1,200원 환율이 올라가면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죠. 하루 종일 옆으로 가는 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루 종일 가는 날은 반등하지 못해요.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이건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지수 5분봉입니다. 제가 위에다가 빨간 걸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제가 시장은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침에 상승 후에 계속 상승하다가 더 상승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침에 하락을 하다가 오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경우가 있고 반등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랗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뭘 기다려야 되느냐 시장에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목도 똑같이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이쯤 되면 그냥 사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 기업의 가치 입장에서 볼 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이래서 저평가 구간이라는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레이더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평가 구간이라는 건 오케이. 그러나 거기서 수급이 들어와서 이걸 누군가 사줘야지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즉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에는 거래량이 수많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아래 꼬리가 형성되거나 양봉이 되는 것을 추종하면서 사야 된다. 지금은 시장이 심리적으로 시작을 하고 시작하고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을 특히 선물 5분봉 왜 선물을 지수보다 선물을 보냐면요. 선물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5분봉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시면서 거래를 실으면서 양봉을 주면서 이렇게 아래 꼴에 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1차로 여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참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저도 얘기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1봉이에요. 삼성전자 1봉인데 최초에 하락하고 나서 이 하락의 한 50% 정도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재차 하락을 한 거거든요. 1월 정도. 기간은 올해 1월 붙어있다. 올해 1월 붙어있는데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직전 점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항상 우리가 양봉, 운봉과 그리고 기적 분석으로 볼 때 하락폭의 50%를 넘어서는 양봉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힘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내려올 때 계속 내려오는 동안 삼성전자를 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면 지금 거기서 더 빠졌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그동안에 빠지는 동안에 8만 원대도 7만 원대도 계속해서 이 종목이 이후에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포스럽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내가 가지고 있었고 그때 내가 이걸 샀던 사람이 지금 공포스럽게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내가 여기서 던져야 되느냐 그거는 좀 어폐가 있잖아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볼 때 사실은 여기서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여기서 내가 같이 던져야 되느냐 단계적으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레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로 사시라는 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이 이만큼 많이 떨어졌으니까 갖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렸듯이 이게 하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하락에 지금 반 정도가 한 7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밑에서 싸게 살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터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심리가 작용이 되고 수급이 작용이 되니까 7만 2천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그리고 나서 거래를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건 일봉입니다. 그러나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을 보시면요. 이거 우리 시황하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시황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최저에 있는 4만 2천 3백 원은요. 팬데믹으로 폭락했을 때예요. 그렇죠. 3월 20일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위에 올라가는 얼마 겁니까? 여기 한 6만 원 정도까지는요. 이거는 비정상적 하락이 정상으로 됐던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6만 원 초반에서부터 올라갔던 이 위꼬리라는 은봉은 보통 기초 분석에서 하지 않거든요. 양봉의 상당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게 상승한 거예요. 삼성전자의. 이 삼성전자의 이 상승폭의 한 반 정도를 보면 지금 어제 6만 9천 원 끝났지만 한 7만 2천 원 정도 돼요. 이 7만 2천 원. 뚫었네요. 밑으로. 네. 지금 이제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거래를 수발하면서 막 떨어지면 그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조금 아침 시간인데 이런 공부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여기 거래가 되게 실리면서 은봉이라는 발생을 했잖아요. 이러니까 힘이 약해진 거고 그다음에 또 거래가 실릴 때 또 은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힘이 없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7만 2천 원을 넘어서면 이 중간 라인선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생기는 거고 저가 매수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자. 일단 기존에 기왕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조정폭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많이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제가 보는 기적 분석에서는 여기서 더 밑에 던져야 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매수하시려는 분은 이런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터닝하면서 7만 2천 원을 올라서면 지수 자체도 전반적으로 터닝하면서 올라갈 계약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는 거랑 갖고 있는 거랑 다른가요? 다르다는 표현은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다는 건 오늘 다시 내가 사더라도 이 가격에 살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매수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확인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매수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면 안 되죠. 딴 사람은 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거기다 대고 팔면 내가 파는 걸 그 사람이 사서 그 사람이 수익을 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가라는 게 미래의 주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상태는 상당히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굉장히 말씀하기 힘들 거예요. 왜 어렵냐면 지금 워낙에 삼성전자가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이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애매하게 말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장이 폭락 시스템 위기가 생기면서 폭락할 때는 짐 마샬이 소위 얘기하는 팩리스트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유를 하고 어떤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주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는 수소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안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중이에요. 전기전자가 전반적으로 요즘에 약세잖아요. 반도체 어제도 안 좋았고 미국도 안 좋았고 계속 안 좋은데 이 상황 속에서 실적이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고 내년도 좋은 실적에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기판 종목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PCB의 기판 종목인데요. 삼성전기, LG노텍,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큐리티,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제가 이 종목들의 차트를 봤더니 물론 하락은 했어요. 그렇지만 얘들은 우하향하면서 줄줄 흐르는 차트가 아닙니다. 얘들은 시장 변동성 때문에 하락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관심 종목으로 추천드리는 표인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사고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습니다. 얘들의 3분기 매출이 QOQ로 25.7%, YOY로 20%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QOQ로 165%, YOY로 77% 증가했어요. 이거야 기존 효과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올해 전반적으로 107%, 내년도에는 23%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인데 시장이 하락과 동반해서 하락했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제 뉴스에 나왔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평택 이 공장 증설한다고 그러면서 2024년도에 풀 가동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2025년에 미국이 지금 신공장 부지 설정하고 공장 짓는 거 2025년도에 완전 가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에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에서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디렘 가격이 고정 디렘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완성품을 파는 삼성전자나 하이니스는 조금 더 늦게 주가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납품을 하는 원재료나 부품 회사들은 먼저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먼저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계속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얘들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하락한 종목이 있다면 거꾸로 역발상으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ETF 얘기를 했는데요. 코덱스 반도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여러분 보시면 인옥수 첨단 소재, SFA 반도체, 코미코, 조성에디언이, 하나 마이크론, 해성DS, 신성에인지, 미코, 테스, FST, PSK, 테크인. 이게 화면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이 종목을 여러분께 화면 보시고 이 종목을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 이들 중에 물론 안 좋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들은 쎄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얘들은 쎄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고 전반적으로 매물을 받고 내려오는데 상대적으로 세다는 얘기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들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 중에서 매수가 있는 종목들은 ETF에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종목들은 이후에 시장이 반등할 때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들은 아마 차트를 한번 그리고 수급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박근혜 전부장께서 언급한 종목들을 바로 여러분 매수해서 수익을 내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락장에서 다른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의 어떤 힌트를 좀 받아보자 이런 측면이니까 여러분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이를 좀 보시면서 아무리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장이 계속 빠지면 그렇죠. 같이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다 이 주식은 완전히 내재같이 끝내주기 때문에 장 빠질 때 오히려 올라갈 거야. 이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다 같이 빠져버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니까 장상원과 또 이 종목들의 여러분들이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박병현 부장님과는 네. 그 정도 하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뵈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부장님. 감사합니다. 훨씬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매일 하니까 계획적이고. 좀 더 시장의 특이한 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고 계시지만 시장에서 있는 인사이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자적인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정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인데 매일 하니까 그런 걸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공무원연금 전 기금운용 단장을 하셨던 이창훈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좀 더울 인상자가 되어 버린다. 이제 바로 глав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다음 주에 계속 Chaos界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뭐 아이가. 자아이jamin 시장할 수 있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